아 제가 설마 했는데 어 이 깃털로 진짜 뒷팬이 되네요 이게 그냥 진짜 부엉이 깃털이거든요 어 이 끝부분을 칼로 제가 이제 살짝 절단을 해서 그 펜촉의 원리를 어 생각해서 어 해봤더니 그 옛날 방식이잖아요 기펜으로 진짜 썼던 해리포터에서 나오잖아요 예 어 기펜 어 요런식으로 잉크를 찍어서요 어 테스트를 제가 해봤는데 잘 되요 음 잘 그려집니다 진짜 요거는 도라에몽 음 지금 생각나는거 도라에몽 요런거 많아 스타일 엄청 잘 그려져요 아 기펜 됩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 가지고 어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어요 아 Judge 아 아 아 아 아 아 아